시원한 파도소리 여름밤은 기뻐 망가고 잠은 오질 않네 2절 아침이 들어가서 모두들 배고파도 함께 걱정하며 식사를 기다리네 반찬은 흔들까지 집이 생각나지만은 지큼만 기침만 있어 추워도 내겐 지수삼찬 다 이색갖게 가버려 못 먹어도 모기가 굳이 울어도 모두가 웃는 얼굴 얼굴 엄만스럽게도 집에는 가야텐데 바라가 놓고 그녀가 있네 어쩔 수가 없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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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발 금방 금방